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3 수능 대비 이제 2022 저의 1년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사탐이 늘 좀 구경수 때문에 좀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선생님 1년 일정도 알아보기 쉽게 특히 올해 또 이제 선생님이 시그니처 강좌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다 교재도 그 어떤 해보다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선생님이 잘 집필했고 올해는 선생님이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집필 기간을 본의 아니게 오래 갖게 됐어요. 그래서 책만 한 두 달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받아보시면 혹시 이제 한 번 더 하시는 친구도 있을 테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라도 진짜 쉽고 간결하게 썼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부담이 없어. 이 겨울특강 때 구경수 때문에 사탐이 조금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 여러분들 조금만 내도 원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선생님 얘기는 들었을 텐데 선생님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이름이 이제 이기상 선생님이고 지리 쪽에서 올해 올해 이제 그 장수왕처럼 이제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을 텐데 아무튼 아직 수업을 여러분들이 맛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친구들 말로는 뭐 동네 아저씨 같다고 말씀을 하던데 이 아주 완성도 높은 강의니까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이 선생님이 이 화면 하나가 하나당 선생님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정달 방법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팔짱 끼고 듣기만 해도 그냥 뇌에 각인이 되는 뭐 이게 한두의 일이 아니라 많은 여러분 선배들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서 들은 인강 중에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을 거예요. 선생님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세 번, 네 번을 반복해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부족함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부족하다는 건 이제 외관 정도가 외관이 좀 제가 외관이 부족한 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배우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수능 공부할 때 지칠 때 듣는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선생님 개인은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즐거움 선생님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쉽게 설명을 하고 재밌는 설명 방식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선생님 강의 일정은 아주 여러분들이 봐도 간단해. 그러니까 개념, 문제풀이, 삼형제, 파이널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필수, 틈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능이 한계를 틀려도 잘못하면 3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를 좀 안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선생님 보기에는 선생님이 이제 수입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선생님이 정강자라 해야 이게 다거든요. 여러분도 봤지만 30시간, 5시간, 20시간, 20시간, 30시간, 20시간. 뭐 굳이 말하면 하루잖아. 하루, 하루, 하루. 뭐 이거 하루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일 많이 잡아야 6일이에요. 그러니까 365일 중에 6일만 써주시면 특별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시청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에 완전히 안착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약을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런 길은 걸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장인의 마음으로, 마이스터의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선생님 강자의 시작을 이게 알립니다. 모든 게 들어있어. 공부하다가 모를 때 찾아보면 여기 안에 다 있어. 작년에 1기 신도시 이기상 선생님이 성남 고향만 알려줬다 그랬는데 그것도 개념이다 책 보시면 1기 신도시 부천, 안양까지 다 원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안 보셔서 그런 거지. 책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레퍼런스, 참고서기도 하면서, 개론서기도 하면서. 오케이? 정말 이것만 잘 들으면 근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았단 말이야. 그걸 올해 확 낮췄어요. 뭐냐? 첫 번째, 여기 안에 들어있던 문제, 50문제 뺐습니다. 왜? 여러분 진입장벽 낮추려고. 그리고 그 문제, 수능 기출문제인데 풀지 못해요. 왜? 개념 하나 들어도 그게 여러 단원이 합쳐있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형 하나 배운다 그래서 지형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단원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다 뺐어요. 오케이? 그래서 작년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또 선생님이 올해는 그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개념을 가볍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내가 다 할 겁니다. 오케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딱히 사회탐구는 쉽고 어렵고 구경수처럼 난도가 이렇게 있진 않아요. 하여튼 다 합니다. 뒤에 할 내용을 빼놓는다. 그건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 때 선생님이 수업 전에도 복습, 수업 후에도 복습. 거기다가 뿅! 이거 끝나고 나면 3월부터 9월까지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OX다. 이것이 위치다를 2주마다 여러분들 무료로 여러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무료라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이제 개념이다 강좌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2주마다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복은 뭐냐?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듣고서 어려움을 느끼다가 이만복을 듣고서 지리에 눈을 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시험 출제의 틀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시죠? 이 시험이라는 건 출제하는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목차 학습이기도 하고요. 목차 학습. 그 다음에 도식화라고 해도 돼요. 어떤 주제를 도식화해서 오케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그 시험의 출제의 틀 그 도식을 떠올리기만 하면 재미있는 건 내용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그냥 따라 나옵니다. 이 사람 머리가 원래 제목을 암기하면 내용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고시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학습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섯 시간 하네요. 그러면 이걸 다섯 시간 하지 왜 이걸 다섯 시간 합니까? 내 말이.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여기서 끙끙 됐기 때문에 이게 이해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여러분이 눈을 뜬 이유는 여기서 끙끙 됐기 때문에 여기서 눈을 뜬 거지. 여기서 끙끙 안 되고 이걸 안 듣고 이걸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섯 시간의 전범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주 한 번씩 들어주세요. 빠르게 들으면 선생님이 인터넷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학생들이 메가가 2배속까지 제공하잖아요. 제가 말이 느려서 어떤 학생이 4배속 부탁드린다. 메가에다가 그런 전화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일부러 그렇게 늦게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제가 또 아버님이 충청도 분이시기 때문에 DNA적인 문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풀이 사면 첫 번째 기출문제풀이 200문항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지와 한지는 통계를 다루기 때문에 입문지리 문항의 경우는 오래된 것들을 푸시면 안 됩니다. 한 3년 정도치만 푸시면 돼요. 통계가 바뀐 게 많은데 옛날 문제 풀잖아? 지금 배운 걸로 안 풀려. 너 머리만 더 완전히 메스업 시키는 거야. 완전히 메스 알지? 완전히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기출문제집이 시중에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만 이렇게 최근 3년치 기출문제만 제공하는 경우는 선생님밖에 아마 없을 거야. 왜? 뭐 선생님이 틀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문지리 통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 걸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별 문제풀이. 이건 특징이 뭐냐? 여기서 이제 평가원의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마 평가원 문제가 의외로 출제되는 방식만 이해하면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진짜야. 그 다음 이건 뭐냐?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를 건드리는 문제예요. 오케이? 작년에 보니까 수강평 보시면 이거 두 개 다 좋다 하지만 이거 두 개 특히 좋았다. 이게 작년 제목이 기절문제풀이거든요. 이게 특히 좋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강의 들으시면 다 좋아요. 진짜로 용두삼이 아닙니다. 그냥 용두용미야. 알겠니? 용두용미. 돼지니까 돈도 돈미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암튼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게 짱이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모다. 이모다. 이건 진짜 선배들이 극찬하죠. 일단 첫 번째 가격해자. 20회인데 20회 400문항인데 가격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건 진짜 완전히 실전 평가원보다 다소 어려운 모래주머니 올해 이제 수능 본 친구들이 이거 어려웠다고 좀 투덜대더니 올해 어려웠어요. 한지가요. 그래서 한 몇 년 만에 1등급 것이 47, 48 예상하고 있거든요. 세지도 어려웠고요. 세지는 어려웠는데 일단 뭐 1등급 거다 50점 떴던데 암튼 이건 약간 당연히 어려워야죠. 그렇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암튼 그래서 이건 또 특히 평가원 출제 경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으신 분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통계 다 오래된 거 다 뒤집었어요. 다시 다 통계 새로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오래된 문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실전 오케이 그 다음에 파이널 이건 뭐냐 동아줄이죠. 동아줄 그동안에 구경수 때문에 오케이 사탐 소울이엔 친구들 마지막 마지막 신의 어떤 손 요것이 그럼 그래서 선생님 파이널 특징은 뭐냐면 다시 전단원 핵심 총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분석 다 실크요. 작년 책 지금 시중에 엄청 많이 풀렸거든요. 이유는 제가 말해드리기 어렵지만 그거 보시면 놀랄 거야. 책 보시면 진짜 마음에 들어 그리고 EBS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어느 분이 윤석열 씨가 되든 이재명 씨가 되든 두 분 다 아마 정시 비중은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EBS도 아마 비중이 줄진 않을 거고 높일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EBS 수득수화는 안 볼 수가 없는 책인데 실제 체감 연계율이 거의 굉장히 낮아요. 무슨 얘기냐. 체감 연계율이 낮기 때문에 굳이 합쳐서 한 400페이지는 될 텐데 이걸 300페이지는 될 텐데 이걸 내가 따로 봐야 되느냐 볼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강좌를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워하는 것은 여기 다 늦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EBS 안 보셔도 됩니다. 파이널 때 완벽 정리하고요. 또 마지막 또 이모다의 업그레이드 버전 5회분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건 또 6월, 9월 수특수환이 반영된 문제로 모든 문항마다 어디 몇 번에서 가져온 변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한두 해 온 게 아니야.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국영수와 달리 사회탐구는 분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갖고 놀죠. 오래 하신 분들은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탐 선택에서 아무 후회 없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시간 없다 말하지 마시고 1년 중에 6일만 선생님에게 할애해 주시면 여러분들 편하게 원하는 대학 가는데 선생님이 레드카펫 깔아 드릴 수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촬영하다 보니까 단어 선택이 조금 레벨이 높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1년 커리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매번 선생님의 취미가 이쁜 티 사는 거야. 그래서 매번 다른 티로 여러분들도 보는 재미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